그럼 어느 자리야, 실력이 나와. 오, 어떻게 해? 얘야, 괜찮겠니? 좀 더 마시면 딱 맞겠어요. 더 마실래? 자, 이것도 받아! 고마워! 얘들아! 얘네들 뭐하는 거야? 이거 되게 독하네! 엄마, 이거 무슨 소리예요? 영어라서 엑소 밖엔 못 읽겠어! 환상적이에요! 여동빈, 술 취하면 천하장사! 절괴리, 팔다리 돌려! 한종리, 술독 안고 비틀대기! 술 마시다 목주르기! 담배야! 장과로, 이 녀석 발 돌려! 저기! 남채와, 발로 술 먹으며, 업어치기! 또 남았어! 피리불며 흉부 공격! 저녁이야! 현녕 권법이야! 오! 그! 장소가 켜고 끄보니! 비틀대면서 술 대접해야 가! 비틀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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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! 비틀대! 저건 또 뭐야? 아, 선녀 폴리복이. 그런 것도 있어. 나도 처음 봐.